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죽선생을 알아서 그렇게 돌려 말하는 게 참 이빨 꾹 깨물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 얘는 타임스위치라고 해서 보통 간판 같은 거 시간 근데 시간에 맞아서 껐다 켰다 하게 번거로우니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콘센트에 연결해서 식물 조명이랑 그다음에 서큘레이터랑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켜졌다가 꺼졌다 하게 하려고 사봤어요. 오 좋네. 잘 샀네. 많이 찾아봤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1부터 24까지 24시간 시간 표시가 되어 있고 이 중에서 내가 전원을 들어오게 할 시간을 여기 보면 작은 화살표처럼 하나하나 올리는 게 있어요. 이걸로 내가 켜질 시간만 이걸로 표시를 하면 돼요. 저는 아침 한 8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한 번 맞춰볼게요. 여기서부터 이거를 다 내려요. 해당되는 시간에. 그러면 그 시간에는 켜져 있는. 응. 그래서 이렇게 하면 7시까지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놓고 그다음에 이 빨간 화살표를 있죠. 이 빨간 화살표를 현재 시간에 맞춰야 돼요. 지금 시간이 몇 시에요? 2시니까 이걸 이렇게 불러서 2시 33분이요? 가운데쯤 되겠네요. 이렇게 맡겨놓고 14시와 15시 사이에 이렇게 맞춰놓고 이 플러그를 해당 꽂고 여기에 연결되는. 그러니까 하나짜리만 꽂으면 하나밖에 안 되니까 여러 개의 멀티탭 있죠. 멀티탭을 여기다 꽂으면 그다음에 식물 등하고 서큘레터라든지 다른 거 가습기라든지 이런 거 한꺼번에 꽂아두면 껐다 켰다 하니까 편할 거예요. 이 안에다가 멀티탭을 꽂는 거야? 응. 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얘네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고 이 안에 있는 거 한꺼번에 꽂아줄게요. 이 안에 있는 거 한꺼번에 꽂아줄게요. 한꺼번에 꽂아줄게요. 이 안에 있는 거 한꺼번에 꽂아줄게요. 따란. 이건 또 뭐야? 한꺼번에 하나 더 샀어요. 활용도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완전 반해서 하나 더 샀어요 언니 때문에 돈 엄청 썼어 왜 나 때문이야? 언니가 식물을 많이 샀으니까 그럼 이 많은 식물들이 다 내가 샀어? 네가 나랑 살기로 했으면 그 정도 감수를 해야지 그치 양념 오빠가 안 되잖아 자 작업을 할 수 있게 좀 잠깐 치우겠습니다 이거를 해야 되니까 얘네를 좀 치울게요 언니 그건 또 뭐야? 이거 아니 숨겨놨었네 얘 얘 얘 산 건 아니고 얻었어 얘가 얘가 알보야 너무 예쁘지? 나 지금 헛옷이 나오는 것 들려? 봐봐 눈이 봐 너무 예쁘지? 알보 근데 줄기가 완전 신기하다 뭐냐 이거? 얘는 삽수로 따로 잘라가지고 주신 거고 미들 삽수 중간 가지 그래서 얘를 얘를 예쁘게 키워서 내가 분양해서 팔아서 맛있는 거 사줄게 이게 마지막 더 안 살 거야 안 샀어 더 안 드릴 거야 안 드릴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숨겨놨구나 아니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그래서 행복한 알보가 생겨서? 어 나 너무 갖고 싶었거든 근데 어떻게 분양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근데 저거를 그냥 주신다는데 안 받아? 받아야지 그러니까 참는다고 그래 그래 아 나 바보인가요? 여기다 넣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던 게 모르겠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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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촬영이 다 됐는데 어떻게 없던가 아 참 되게 스무스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데 안 되네 음 오오 확실히 밝다 확실히 밝다 밝기 파장 범위가 다르네 아 확실히 틀린 봐 응 음 음 음 음 저거 첫 번째 섭수를 나에게 준다면 내가 모든 걸 용서하겠어. 첫 번째 섭수는 이걸 분양해 주신 분 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 섭수 드릴게요. 혼자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언니 없는 날에 갖다 버리면 어떡할 건데? 저 선생님이 이거를 버릴 일은 없어요. 날 그렇게 믿어? 싼 건 버려도 비싼 건 못 버리면 널 믿어. 너무 오래 살았다. 헤어져. 진짜 잘하고 있길 거예요. 그냥Ö 집에서 가는 중 아나도 그루밍하고 있어요. 엄마.. 아이고, 이 숲속 사이에 요 저분 누구예요? 제가 버렸어요. 엄마예요. 어머나. 좋아? 양이형 좋아? 그 자리에? 응? 달콤이 커야 자유? 넓고 이쁘다. 집사1신 눈을 뺄고 밑에 나냥이 왔다 엄청 잘 먹어있어요 물에 절차가 없나? 물에 절차가 없나? 난 양이 왔어 자리가 없어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 아이구서 우리 양양 아이구서 집사2장 아우, 냥냥 아우 우리 냥냥이 여기 있고 우리 달콤이 여기 있고 아이고, 이쁜 아들끼들 달콤이 자요? 졸려요? 잠이 소르륵 아우 냥냥, 코야 잘자 오 졸려 오 졸려 오 졸려 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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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냥